이번엔 차라리 내 빨대 쓰지? 왜 이렇게 멋있었어? 잘 받아가지고. 뭐야. 안녕. 안녕. 기분이 훨씬 이쁘다 언니 특히 이거 기분이 훨씬 이쁘다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추운 6시면 언니 6살 6살 사회 나온지 6년밖에 안된게 6살 나 4살 당연하지 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4살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지 맛있게 밥먹고 열심히 자도 돼 4살 치고 춤 잘 춰 그런 삶을 살고 있어 4살 치고 4살 치고 자기주도적이야 굉장히 기특해 난 삶이 너무 기대되는데 내 60이 너무 기대되고 내 80이 너무 기대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60과 80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하겠는데 행복할까 행복하게 살면 좋지 정말 맛있다 하루하루 여긴 한데 오늘은 목요일이고 3월이 목요일이고 오늘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을 정리하게 먹으러 갈 것 같고 그 전에 저는 잠복결의 검사를 하러 갑니다 학교 제출 서류라서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하면 엄마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카드를 쓰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하시고 여그와 아빠 드시고 싶다는 차 아빠 생신이어서 여기 음악 하세로 왔습니다 제가 일식을 드시고 싶어서 일식집으로 일약을 했어요 선물도 문을 숨겨두고 나중에 담당해드리겠습니다 언니 못 먹겠는데 냄새가? 그냥 굴냄순데? 소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? 뭐 못먹네 그냥 굴냄순데? 그냥 굴냄순데? 그냥 굴냄순데? 유튜브로 갔지? 유튜브로 갔지? 유튜브하니까 아니 참전한 거 안 찍어 이런 것도 찍어 이것도 찍어 응 맛있지? 축하합니다 네 쌀님 축하드립니다 쌀님도 축하드립니다 쌀님도 축하드립니다 쌀님도 축하드립니다 이건 머신 껍데기인데? 맛있다 이건 머신 껍데기 이거 때문에 설명해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얘는 뭐야? 공 공 공? 얘도 동 응 얘는 약먹은다고 몰라 몇일 전에 서울에서 해먹었네 월요일 서울에 해비살 맛이 들고 왔는데 진짜 이거 좀 말 주라고 해 그러게 감사합니다 현대가 자랑해 야 우리 아빠는 한 숟가락이 다 먹었다 야 이거 아빠 너무 작아 보인다 저기 저 뭐라 돈출내러 왔습니다 할 때 야 아빠도 밥 안 먹고 잘 먹으라 뭐 원래는 딱딱들어 보는데 이건 복권 아니에요 밥은 안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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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풍부한데 생각보다 풍부한데 처음 먹을까? 응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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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생신 선물이 있어 뭐하냐 언니와 내가 준비한 거야 뭐하냐 아빠 예전에 뭐였으면 좋겠어 막걸리 술은 살 수 없었어 네 미성년자냐 아니 차마 술을 선물해 주긴 싫었어 아빠 얘기했지 미성년자 막걸리 아빠가 언니한테 먹고 싶었다 너 조태현가 어? 조태현가 왜 사들어 까다로운 짜자자 따라라라라라라라 아빠가 알고 있던 게 맞아? 짜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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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어떤 추천이라리 아 저희가 이거 악의 꺼 로봄 논 왠지 로봄